행정위법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한번 봤어요 행정위법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특히 부작용위법 확인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례는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한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항고소송은 구체적 법률관계를 전제합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위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이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헌법소송과 국가배상이 대상이 되느냐 이건 헌법영역이긴 하지만 알아 놓은 뜻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써주면 가참이 되겠죠 국가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법률관 보수와 관련해서 헌저에서 국가배상에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 정도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여기 부작용위법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소수설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그때는 보충성 예외 보충성 예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건 헌법 문제니까 일단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